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 성탄 감동 메시지 더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올해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금방울, 은방울처럼 동그랗게 반짝이는 믿음, 소망, 사랑 크리스마스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싶어 크리스마스는 다리이다 시간의 강이 흘러갈 때는 다리가 필요하다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내일을 위해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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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재미있게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만 오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는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로엘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